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돈, 돈 제자 재테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들 여러분들 다 월급쟁이잖아 맞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푼 돈을 아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굳이 푼 돈에 몸매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저는 월급쟁이분들은 푼 돈을 푼 돈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월급받아 먹고 사시는 분들은 푼 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거 아십니까? 자 업무 벗기니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돈은 많이 써요 돈은 많이 쓰는데 항상 돈이 없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요 돈이 많이 나가 왜 많이 나갈까? 근데 본인들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죠 많이 나갑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가겟을 적어가지고 내 한달 총 유지비나 지출을 일일이 따지고 얼마 나가는지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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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겟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가겟을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옛날에는 음료수하고 돈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교통사고 난 뒤로 언제 갈지 분이 나한테 쓰자로 바뀌었다구요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품돈을 무시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품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품돈을 생각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써야되는 돈이라는 건 있어요 뭐 전기세나 공과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품돈이라 면복하게 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품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품돈이 뭐가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거 여러분 공감 안 하실 거예요 택시비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업무복게님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뭘 보고 놀래냐면 바로 택시 타는 거 보고 놀래요 왜냐 일본 사람들 택시를 거의 안 타요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택시를 생각보다 자주 타요 택시도 많이 돌아다녀 일본보다 더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 돈 많나 우리보다 더 적게 버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택시를 자주 타지 돈이 많나봐 대신에 일본 택시는 비싸고요 우리나라 택시는 그나마 좀 일본보다는 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비싸요 우리나라 비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택시를 기본 요금만 내고 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 요금만 보고 타지는 않아요 기본 요금만 맞잖아요 어떻게든 돈이 더 나와요 어떻게든 보통 5천원 한 6천원 7천원 나올 거예요 교차도 두 개 지나면 서울 같은데 순식간에 만원 나옵니다 물론 택시가 좋긴 하지만 그거 택시를 자주 타게 되면 10번만 타는 돈이 얼마에요 10만원 10만원 그리고 택시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여자분들 테이크아웃 커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 꼭 해야겠어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아니 돈 없다는 사람들이 거기 왜 저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끓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왜 메시 모카골드는 안 마십니까 메시 모카골드는 커피도 아니에요 레스비는 커피도 아닙니까 왜 커피를 돈 없다면서 맨날 어 맨날 별다방 가서 커피를 마십니까 별다방이 없으면 다비치 가서 마신다거나 다비치가 없으면 투썸플레이스 가서 마시던가 아 너무 비싸요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 특이한게 뭔지 아세요 하나 특이한게 뭐냐면 그 테이크아웃 커피 마시는 분들 중에 90%가 돈 많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왜 그런거 있어요 폼생본사라고 내가 돈이 없어도 이건 마셔야겠다 이 잠깐의 기쁨은 마셔야겠다 내가 지금 현실은 좀 비루하지만 이 커피 한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뉴욕의 향기를 마셔야 뉴욕의 어떤 그런 맨하탄에 있는 그 어떤 뉴욕커들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좀 뭔가 느껴보고 싶다 개소리죠 네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담배값 남자분들 담배값 요즘에 담배 비싸죠 한가비 얼마입니까 4,500원씩 하죠 4,500원에서 5,000원 그래서 하루에 한가씩이면 돈이 얼마 나가면 되니까 15만원 15만원씩 나가요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자 배달요금 아 배달 자 배달음식 여러분 요즘 아시겠지만 이제 만원 가지고 배달 못 시킵니다 만원 가지고 배달 못 시켜요 그럼 얼마정도 시켜야 됩니까 2만원 넘어야 돼요 거기다 요즘에는 음식과 플러스 배달비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배달음식 그래서 요즘엔 한 배달 한번 시키면 2만원 기본이에요 맞죠 2만원 기본입니다 치킨 한번 시키면 2만원 3천원 맞죠 2만 3천원 뭐 배달 어플 시켜도 2만원 무조건 넘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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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하는 사람은 또 합니다 근데 이 웃긴게 이게 웃긴게 있잖아요 돈 없다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돈에는 빼고요 돈에는 뺍시다 장군강의 여러분 돈에는 뺍시다 돈에는 여기 푼돈에 포함 안시킬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에는 빼고 얘기합시다 소액결제 돈에는 포함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액결제는요 소액결제는 아이템값 여러분도 아이템 사는거 아니면 뭐 어플같은거 쓸 때 그 다운받는데 드는 돈 그런 돈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인터넷 쇼핑 어 맞네 이게 쳐보니까 맞네요 야 개똥이님 앞으로 채팅 안 읽어드려야겠네요 안 읽어드려야겠어요 아이 찔리필이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입니다 로얄님 그거랑 별개에요 자꾸 그거 집어넣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이거 컨텐츠 하다보니까 내가 왠지 내부도 무덤 파는 내부도 파는 격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자 컨텐츠 이 집 주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품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요 어 품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 자 그리고 하나 더 군것질 여자분들 군것질 많이 하시죠 근데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자가 너무 비싸요 크래커가 너무 비싸요 왜 보면 여자분들 중 위에도 과자 중독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휴대폰 어 월요금 예 근데 과자가 존나 비싸요 존나 비싸 진짜 비싸요 과자 크래커 이제 2천원이야 천원 주고 못사요 못삽니다 이제 크래커는 2천원에 근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업무법교님 정말 공감하시기 싶은데 요즘에 과자가 다 내용이 창렬입니다 창렬 이게 무슨 과자에요 그게 절로 웃긴게 양마나 보이려고 개별표정 다 해놨어 빡치지 않습니까? 업무법교님 가뜩이나 비싼 과자인데 양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지수음 엄청나게 집어넣어놓고 과자를 다 몇개씩 개별표장 해놨다니까 그거 다 빼보면 얼마 안되는건데 반도 안 차는건데 어? 누가 포장을 그딴 식으로 하래 그 다이저티브 다이저티브 그거 그거 원래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되어있는건데 그거를 세개씩 개별표장 해가지고 양많은 것처럼 보이고 뭐한짓이야 그게 누가 그런식으로 포장을 해 자 그리고 네 술값 아 정말 많네요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푼돈에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거를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가 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돈에 대해서 고통 안받고 살려면요 어 지금이라도 이 푼돈을 쓰는 습관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또 어려워질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왜 푼돈을 아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뭐냐 하면요 생각보다 푼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니까 여러분 푼돈 쓰는거는 나름 죄책감을 안 가져요 그냥 남들 쓴다고 쓴다고 생각하고 별로 이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요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배달음식 예를 들어 보기 배달음식 한번 시키면 15,000원 2,000원 치킨을 2,000원 치킨을 1주일에서 3번씩 시켜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치킨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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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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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배달음식 그릇 시켜먹으면 18,000,000원 거기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뭐 점심 먹고 매일 먹는다 점심 먹고 매일 먹고 택시비를 택시를 뭐 하루에 어 귀찮아서 탄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돈만 거의 40만원돈이 나갑니다 40만원돈 근데 내가 만든 월급이 한 180만원밖에 안된다 그럼 여기 40만원이 나가는거에요 근데 이걸 안쓸려면 안쓸 근데 이게 중요한게 이 돈이 안쓸려면 안쓸 수 있는 돈이에요 택시 대신에 지하철 타고 테이크아웃 커피 대신에 그냥 뭐 믹스 커피나 아니면 싼 커피 먹고 배달음식은 안먹고 집에서 음식 해먹고 하면 상당히 안킬 수 있는거에요 돈을 버는거죠 30만원 30만원 40만원을 버는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니깐요 여자분들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에 월급 받으면 한 15만원 20만원 정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오쇼핑은 한 12에서 15만원 궁궐질 항상 뭐 궁궐질 한 10만원 쓰고 이러면 거기다가 뭐 휴대폰 최신형으로 바꾸면 그 최신형으로 바꾸면 있잖아요 요즘에 요금으로 하면 한 10만원 넘게 나올거야 한 12만원 3만원 나올거야 맞죠 요즘에 왜그런가 하면 요즘에 휴대폰 출시되는 것들이 뭡니까 5G에요 5G 5G의 요금이 정말 비쌉니다 5G 기본형 요금이 웃긴게 기본형 요금이 4G 무지한보다 더 비쌉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 폰 기본 기기값까지 포함시키고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한 12만원 13만원 나와요 10만원 넘습니다 술값 내가 술을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막 술 사람 만난거 좋아해서 맨날 술 먹는다 맨날 술 계산 내가 안다 이러면 뭐 술값으로 한 40만원 50만원씩 나오고 60만원 나오는거에요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 계산만 해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술값 요즘에 쌉니까 비싸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 가버리면 5만원 그냥 날라가면 10만원까지 날라갈 수 있습니다 고깃집에 먹는술 소주 한 병이 5천원입니다 맞죠 소주 4병씩 2만원이고 고기 삼겹살 한 둘이상 유기물 먹었으면 삼겹살 11,000원에다가 6만 6천원 8만 6천원이에요 뭐 전에 상대방이 샀으면 이번엔 내가 사야지 8만 6천원 한 일주일 한 달에 5,6번 본다고 칩시다 그럼 한 30만원 40만원 내는거죠 생각보다 돈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범직한 것들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범직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누구나 그냥 부담없이 뭐 살면서 다 한 번씩 해 아 남들 다 하는거 아니야 이게 뭐 잘못한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아니 아니 다 살면서 한 번쯤 해범직한 것들이고 뭐 이거 한 뭐 나만 아는거 아니잖아 왜 나 우리한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안보이는거에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돈이 안보이는거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김동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 네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오 으리파 어 으리파네요 감사합니다 으리파 감사합니다 충신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오 좀 돈 좀 쓰셨네요 돈 좀 쓰셨네 보통 충신을 하는데 으리파라 하셨네요 으리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것을 그냥 뭐 남들도 쓰는거니까 이렇게 당연시하게 여기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말쓰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놀래요 놀랜다니깐요 이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이거부터 분석을 해야되요 이거부터 근데 이거 분석할락하거나 그런 생각되죠 아니 내가 이거 이거 없으면 내가 인생 사는 낙이 뭐가 있어 술 끊으면 내가 인생 사는 낙이 뭐가 있어 아니 내가 선수 내가 그나마 이 힘든 세상 사는 낙이 테이크아웃 가서 커피 한잔 아메리카로 마시는 낙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 못살아요 자 푼돈을 안 써도 푼돈들을 안 써도 살아가는데 근데 지장 없습니다 저게 없으면 뭐 세상 끝날 것 같죠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근데 막 저게 당장이라면 없으면 막 금단현상이라라고 막 과자 안 먹으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진짜 히스테리 부릴 것 같고 당장 택시 안 타면 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장 아 지장 없어요 진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단지 좀 인내를 해야 되죠 인내를 해야 되지 근데 그 인내하는게 좀 힘들 뿐이죠 원래 했던 걸 못하니까 원래 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고 보면 어 보통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한 200 이하 되시는 분들이 저런 걸 다 하려고 해요 저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해요 오히려 좀 수입이 적으면 더 소비심리를 분석해 가지고 좀 더 자기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내가 어차피 난 흑스저고 여기서 탈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중간이라도 좀 해보고 살아야겠다고 즐기면 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낮에 보면 더 안 좋아요 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거에요 저도 수입이 적으면 뭐 이렇게 고용 고용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돈을 좀 못 모아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서 못 모으는 것도 있지만 돈을 좀 내가 이 지금 현실이 너무 좀 위로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나를 위로하기야 명목하에 아까 말씀드린 요걸 다 해요 요걸 다 한단 말이야 자 요렇게 헬스 헬스 헬스는 푼돈 아니죠 헬스는 요즘에 싸죠 헬스는 뭐 세달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을 더 많이 합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뭐하세요 없는 사람이 있는 척을 더 많이 해요 내가 그걸 진짜 많이 봤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헬스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게 헬스 하면서 PT 받는거는 푼돈입니다 저 들어가죠 헬스는 오히려 헬스 해가지고 내가 가면 괜찮죠 근데 근데 아 아셔야 되는게 뭐냐 하면 헬스 세달 끊어놓고 세달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게 드물다니깐요 헬스 끌어놓고 그 기간 가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 사실 그니까 제가 그런걸 많이 봤어요 없는 사람한테 있는 척하는거 진짜 많이 봤어요 돈도 없으면서 차 굴리고 아 그래 자동차 자동차 기능값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모으는 이유가 따로 있는 다른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분석을 안 하더라구요 진짜로 또 있다고요? 아 존나 무섭네요 또 있다고? 조만간 저의 고민사연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와 독립관련 사연인데 아 이렇게 사는것도 너무 싫네요 저도 이렇게 고민 받는 저도 너무 싫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는 또 빡빡 채워가지고 꽉꽉 눌러 담아서 또 패키지로 또 또 적을까라 생각하는데 어 저도 너무 싫어요 또 받을거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요 또 빽빽한거 또 읽을거 하니까 너무 싫어요 진짜 또 한시간 넘을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다고요 너무 싫다고요 또 빡지로 나 완전 뭐 읽기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뉴스룩통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요즘 애들이 글을 모르는데 이 글자를 잘 모르는데요 이게 장문의 글을 못 읽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버킹이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 말고요 요즘 이제 10대 친구들이 이 장문의 글을 보고 그 그대로 읽지를 못한대요 그 훈련이 전혀 안되있대요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다 난독증 그래요 난독증 난독증 환자가 거의 존나 많대요 한 80% 된대요 근데 더 웃긴건 그거 심각서를 못 느껴요 나가봤때는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그거 심각한거 아닙니까? 심각한거 맞잖아요 근데 심각한거 못 느낀대요 자 그리고 세번째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세번째는 돈을 모으려면 수입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히려 나의 고정비를 고정비를 분석해서 취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게 재테크인 줄 알아요 저 재테크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마땅히 없잖아 맞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내가 돈 쓰는거 자랑하려고 쓰는게 아니라 내가 돈이서 돈을 많이 쓰는지를 지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출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입을 늘리면 돈을 많이 버리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게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에는 한계가 있잖아 맞죠? 한계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누가 몰라요 사업하면 되잖아 근데 사업하면 누가 다 송망할 수 있어요? 망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요즘엔 월급쟁이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쟁이가 낳은 돈 돈이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투잡을 띄게 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공무원분들은 투잡을 띌 수도 없잖아 맞죠? 지금 가지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이 또 정해져 있고요 공무원분들은 딱 나와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 싸움이건 사실 맞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웃긴게 다 그런 얘기에요 나 월급이 작아서 돈 못 모은다 월급이 작아가지고 월급이 작 월급이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난 돈목이 걸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어디 쓰는지 분석은 또 안해요 분석 안하고 자꾸 일할 것만 찾는다 말이에요 일을 일할 것만 하는게 맞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게 제일 좋아요 분석하는게 제일 좋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석력이 부족해요 이 분석력이 부족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남들이 하는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남들이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남들이 안 해보는거 안 살아도 크게 지장 없거든 사실 남들이 유행하는 것들을 나기도 하나도 해봐야 뭔가 나도 세대 앞세대 어떤 그런 편승하는 것 같은 시대 지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굳이 좋은거 살 필요 없거든요 좋은거 살 필요 없어요 맞죠 스마트폰 요즘에 2년안에 나온거 다 좋아요 사실 내가 봤을때는 다 좋아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자기들이 문제를 안삼아요 아니 이거 안쓰면 나는 시대에 뒤쳐지는데 뒤쳐지는게 아니라니까 뭘 뒤쳐지는거야 아니 그렇게 남들 하는거 다 따라하면서 허리띠는 자꾸 얇아지고 지갑은 더 얇아지고 모는 돈은 없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겁니까 그 미래를 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줘요 아 책임 안져주잖아요 맞죠 맛집 같은거 맛집 안가면 어떻습니까 맛집 뭐 어 뭐 TV에 맛집 같은거 나오죠 어 맛집 같은거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중에 맛집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맛집이 아닌 것도 많아 난 맛집을 잘 안 믿거든 맛집을 잘 안 믿어요 의외로 방송에 안 나왔지만 메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맛집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난 방송에서 하는 맛집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 방송 오히려 거품이 심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무슨 무슨 다 연기자들 같아 표현력이 왜 이렇게 좋아 국물이 감칠맛이 들면서 시원한 시원한 청량감이 내 몸을 적셔준다 무슨 뭐 시인입니까 무슨 음식을 먹으러 왔지 무슨 시적으로 표현하라고 왔습니까 어 폰알못 특징 기기 스펙 안 보고 무조건 연도 메이저 기종만 봅니다 백날 저 기념 설명에도 이해 못함 자 이런 마인드가 좀 크죠 저도 그러긴 한데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빼먹을때도 한 천원 팔백원 남짓 쓰는데 이거 모은다고 이거 안 쓴다고 이거 좀 쓴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나 뽑아먹는다고 달라져요 자 아가씨님 그냥 집에서 나난드 사이다 가가지고 그거 직원도 하나 나눠줘요 나난드 사이다 졸라 갠나 싸요 내가 나난드 사이다 왜 먹는지 아세요 이게 물값이에요 물값 하하하 나누 사이다가 사니까 음료수 살 일이 없어요 음료수 맛이 음료수 살 일이 없어 이거 1.5리터에 천원밖에 안하거든요 천원밖에 안해가지고 이거 이거 한 이거 열두개 사놓으면 한달 여드로 먹을 수 있어 한달 여드로 음료수값이 굳어요 특히 날씨 더우면 탄산이 땡기잖아 맞죠 탄산이 많이 땡기잖아요 훨씬 싸요 1.5리터에 천원 1.5리터에 천원이라니깐요 천원이에요 천원 푼돈 모아 돈에 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손 이런건 좋습니다 이런건 푼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탄산수도 비싸다니깐요 탄산수도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푼돈을 전부 다 안쓸 수는 없어요 푼돈을 전부 다 안쓸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안쓸 수는 없어요 못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쓰기는 솔직히 불가능할거에요 근데 그중에서 몇개는 줄일 수 있을겁니다 몇개는 줄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달은식을 한달 10번 먹으면 다섯번을 줄일 수 있는거에요 맞죠 인터넷 쇼핑을 한 15만원씩 하는거를 한 5만원 줄일 수 있는거야 특히 여자분들 요거 여자분들 많이 나갈 수 있는거 내가 얘기해볼게요 여자분들 많이 나갈 수 있는거 택시비 테이커 커피 그리고 인터넷 쇼핑 군것질이에요 인터넷 쇼핑은 여자분들 알잖아요 여자분들 와 살때만 와 이쁘다 하다가 한 두번 보고 옷장에다 쳐박아놓고 안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거잖아요 모델이 입었을때 와 존나 이쁘네 내가 입어도 이쁘게 딱 사놨다가 모델이 내가 입은거 이제 전신골을 확인하고 모델이 입은거 봐야하니까 이거 완전 사기넥 하면서 막 아 이런 촌초가리 왜 사칠까 하면서 구석이 짱박아버리고 혹시 업무부께님 혹시 여자 쇼핑몰중에 육육걸즈라고 아십니까 육육걸즈 육육걸즈가 심하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 사이트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이트를 욕하는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거든 근데 옷을 살 때 딱 필요한거만 사라는거죠 필요한거만 여자분들 옷 살 때 특히 돈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이 옷을 살 때 세트로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코디를 맞죠 여자분들은 옷을 살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사는거에요 원피스만 사는게 아니라 원피스에 맞는걸 다 산단 말이에요 세트로 다 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3만원 쓰려고 하다가 15만원 쓰게 되거든요 12만원씩 남자분들은 막 그냥 상하에 신발까지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여자분들은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의만 사려고 했다가 신발까지 같이 사는거죠 상의만 사려고 갔다가 상의 하의 신발까지 같이 사는거 그럼 10만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티 한 번만 사려고 할 때 티 세 번에다 가디건 한 번 이렇게 산다거나 요런게 많다 그러니까 필받아서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해소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요렇게 하는거 좋습니다 업무보기니 그냥 즉시 구매하지 마시고 장바구니에다 넣어놓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경만 하세요 장바구니에 완전 넣어놓고 뭐 예 왜 그런 분들이 있거든 장바구니에만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장바구니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거를 네 궁궃질을 줄이고 궁궃질을 어 한 10만원 나가는 것을 한 4만원 정도 줄이고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궁궃질이 몸이 안좋아요 나이 먹어서 궁궃질을 잘 안한 이유가 몸이 안좋아요 돈 버는건 존나 힘들지만 쓰는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친척 작은아버지는 뭐 재난지원금 80만원 받은건 1주만에 다 썼다고요 전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얘기드리자면 재난지원금을 웬만하면 카드로 받지말고요 오늘이 산문권을 받으십시오 카드는 기한이 정해져있고 오늘이 산문권은 기한이 깁니다 카드는 아마 3개월일겁니다 3개월 3개월 안에 다 써야되고 그 오늘이는 5년입니다 5년 현금을 바꿀수도 있구요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온누리가 낫습니다 온누리가 이미 바꾸신 분들은 뭐 어쩔수 없고요 이미 뭐 카드 쓰신 분들은 어쩔수가 없고 자 아무튼 이게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그니까 여러분들 여기 수입은 더 늘릴수가 없잖아요 수입은 더 늘릴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불법입니다 사실 온누리같은건 불법이야 아 선불카드만요 아 그게 다 그렇게 안되나보네 자 아무튼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네번째 네번째는 뭐냐 하면 네번째는 뭐냐 하면 자 푼돈의 흐름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서 돈이 빠지는지를 몰라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가구 다르게 얘기하자면 가계부에 써야되는 이유에요 근데 왜 그런사람도 있잖아 나 뭐 쓴것도 없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았네 나 쓴것도 없는데 쓴것도 없는데 쓴거 많습니다 단지 본인이 그걸 생각 안해서 신경 안써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쓰다보니깐 없는거죠 어 나는 뭐 나는 뭐 이거 뭐 한것도 없는데 뭐 나한테 필요한거 몇개 사니까 돈이 없어 이 돈을 어떻게 보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무 생각없이 막 질러넣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없이 자기가 필요하다는 멘목하니 막 막 질러넣고 정작 그걸 모르면서 그냥 약간 자기한테 변명을 하는거에요 나는 필요한데 썼는데 돈이 없다 에 등잔빛이 어두운거죠 가계부를 무조건 써야되요 가계부를 쓰는게 무슨 내가 돈 썼다는거 자랑하는거 아니에요 돈 썼는거 자랑하는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내가 많이 나가는지를 알아야됩니다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아껴야 되는지를 알아야되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 서민이야 서민 저도 서민이구요 서민이면 다 돈 버는게 거기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 나올 때가 뻔하잖아요 맞죠 돈 나올 때가 뻔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솟구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자기감 들어야 되요 계속 자기감 드십시오 어머 보키니 계속 계속 있잖아요 쓰면서 궁궐집값 보고 이제 자꾸 이제 석고대지 하시고요 네 매번 석고대지 하고 진짜 매번 반성하시고요 아 서민 맞습니다 나 사실 왜 그러세요 서민 아니고요 서민 아니고요 어 저 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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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받습니다 서민 서민보다 더 안 좋습니다 구청에서 쌀받아요 쌀받으러 가야됩니다 조만간 뭔 소리야 또 이런식으로 또 몰아가기입니까 또 이런식으로 날 몰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푼돈을 안쓰면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안쓰고요 그리고 중요한게 특징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갑을 안쓰는 분들도 있어요 지갑을 지갑을 안쓰는 분들도 있어요 지갑을 안쓰고 현금만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그냥 돈이 있는 있는 상태를 쓰는 거예요 지갑 안쓰죠 그럴 거 같았어 그럴 거 같았다니까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왜 하냐 하면 생각보다 지갑을 안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봤잖아요 아르바이트 해보면 지갑에 꺼내가지고 카드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그냥 호즈머니에서 돈 꼬기꼬기 해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도 있어 여자분들 전부 다 지갑을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청바지 넣으면 청바지가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종이가 완전히 무슨 뭐 휴지 쪼가리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갑을 안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돈을 아끼고 저작하고 푼돈을 아끼고 쓰는 사람 치고 지갑을 지갑 없이 생각나는 사람 다 본 적이 없어요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돈이 있으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다 쓴다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낫습니다 현금카드로 현금카드로 결제해야 그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받을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 맞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어 돈 잘 버시는 분들 계신데 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뭐 일거리가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뭐 시어라고 해가지고 급여가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원래 어려우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있잖아요 여러분 재테크를 하는 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약간 나쁜 식으로 좀 비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테크를 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재테크만으로 재테크 한다고 해서 전부가 부자가 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재테크 한다고 해서 다 부자 안 됩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책에서 막 뭐 월급만은 10억 벌기 절대 안 됩니다 그 책 다 부는 사람들 중에 한 90%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테크하면 무조건 뭐 부자 되고 20억 20억 이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모은 사람도 분명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적인 한계나 환경적인 한계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좀 금전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덜 받으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재테크란 건 바로 그겁니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걸 미리 방지하자는 겁니다 네 방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테크라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촉도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무조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 재테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부자건 아닌건 간에 돈을 많이 버건 적게 버건 간에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제가 많은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나라 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반져 있는데 재테크를 하면 무조건 10억이 되어야 되고 20억이 모여야 되고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된다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다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책장사면 책장사 어떻게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책 한건 더 팔려고 하는 환 약간 좀 어그러성으로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테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우리가 백세시대 아닙니까 백세시대 제가 항상 백세시대 얘기하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백세까지 살아야 돼요 백세까지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직 노인으로 가는 게 아직 한참 뒤인 것 같고 아직 늙어서의 삶이 아직 뭔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죠 5년 지도 알 수가 없는데 30년 40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다 노후 대비 못해가지고 힘든게 사시잖아 맞죠 나이 드셨음에도 이제 좀 편하게 노후 대비 해야 되는데 노후 대비 제도 못해가지고 일하시잖아 맞죠 그 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들어가도 6세까지 밖에 일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노인으로서 노년기에 접어와서 삶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내가 장남하는데 우리가 노인 되잖아요 노인 되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벤치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노인제 못 들어갑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설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쯤 예상을 해 봐야 돼요 예상을 하면서 뭔가 까마득해 보이지만 내가 적어도 돈 얼마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현상을 지금 미연에 방지해야됩니다 미연에 방지해야돼 분명히 나중에 지금 돈 써가지고 푼도 무시하고 이거 얼마 안한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이 들고나서 그 푼돈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감기약 사먹어야 했는데 감기약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끙끙 앉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사야되는데 예전에 그 푼돈 없어서 신발을 못 사는 거예요 신발을 못 사는 겁니다 치팡이도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직 한참 되겠지만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이걸 해주겠습니까? 나라에서 우리를 다 보듬어주겠어요? 나라에서 우리를 보듬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요새 있잖아요 너무 젊은 친구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나라에서 안해준다니까요 이걸 왜 해줍니까? 이걸 왜 해줘요? 못해줍니다 절대 못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내한테 들어가는 돈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좀 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덜 써야 되는 부분은 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들은 안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수억 원씩 벌고 집이 엄청 잘 살고 건물주의 아들이고 여기 그런 사람들 없잖아 맞죠? 다들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자식으로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 크지 않은 월급도 내가 어떻게 좀 분석해가지고 아끼려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로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푼돈을 푼돈을 분석해 보시고 아껴 쓰셔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일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